야 정국아, 너 오랜만에 빈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? 야, 우리 팀 꺼네. 이쁘다. 가오링 스타. 거기 가서 산 거야? 빈이 오랜만에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썼어. 아, 그래? 되게 얼굴에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맨들맨들해 보이냐. 거기 가서 산 거야? 응? 가서 산 거야? 응. 이게 질이 좀, 재질이 좋더라, 이게. 뭔가, 뭔가 약간 그 착 감겨. 고맙습니다.